파괴하고 원효 경업할지 말라. 열한 살의 어린 나이에 동진 출가한 만함 스님은 청정 계율을 목숨처럼 지켜오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치아의 우리 불교계는 외색 불교에 젖어서 출가 승려가 부인을 얻고 자식을 두는가 하면 술 마시고 육식을 하는 등 청정 계율이 갈수록 무너져 가고 있었다. 만함 스님은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 그러던 어느 날 백양사의 한 젊은 스님이 탁발을 나갔다. 오는 길에 술을 거나하게 걸치고 돌아오다가 절 마당에서 만함 스님에게 들키고 말았다. 허허 이런 녀석을 보았는가. 너 분명히 술을 마시고 왔으렸다. 예 스님. 소승이 한잔하고 왔습니다. 젊은 승려는 비틀거리는 몸짓으로 스님 앞에 나섰다. 너 이놈. 백양사 중창불사에 보태겠다고. 탁바랑 곡식을 팔아 술을 마시고 와? 에이참 스님도. 아 내일 더 많이 탁바를 해오면 될 것 아닙니까? 너 이놈. 당장 승복 벗어놓고 백양사에서 나가지 못할까? 예? 아니 곡차 한잔 했다고 나가라니요 스님. 아 옛날 원효대사나 경어선사는 곡차를 즐기셨는데. 너 이놈. 감히 어디서 개를 파하고 원효대사 경어선사를 팔아먹느냐? 내놈이 그럼 원효대사처럼 교학에 달통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자비행을 실천했더냐? 내놈이 과연 경어선사처럼 생사의 도리를 깨치고 불도를 이루었느냐? 만함스님은 그 젊은 승려를 사정없이 주장자로 때리면서 어미 꾸지셨다. 산문에 들어와 삭발 출가한 수행자들 가운데 걸핏하면 계율을 어기고 치처음주에 육식마저 하면서 참회하기는커녕 원효대사도 곡차를 마셨네. 원효대사도 요석 공주를 보았네. 진묵대사 경어선사도 곡차를 마셨네. 하면서 핑계삼는 자가 한둘이 아니다. 허나 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그림자만 보고 실체를 보지 못함이니 나는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 당장 내 앞에서 옷 벗고 나가거라. 평상시 까막같이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노루다람쥐에게도 포근한 사랑을 나눠주시던 만함스님었지만 계율을 어긴 자에겐 서리빨 같은 꾸지즘을 내리셨으니 백양사의 가풍이 칼날 같았음을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매년 음력 2월 15일 부처님 열반제일이면 백양사 인근 마을 주민들은 큰절로 올라왔다. 법회가 끝나고 떡국을 먹은 후 백양사 계곡의 보를 보수하기 때문. 만함스님 지시로 이뤄진 일들이다. 보릿고개를 앞둔 주민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존심 건드리지 않는 방법을 찾은 것이 보를 보수하는 일이었다. 일거리를 주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했다. 이 일은 매년 반복됐다. 어느 애는 멀쩡한 보를 허물기도 했다. 백양사 보는 마을 사람들 금고라는 말까지 나왔다. 백양사 살림도 어렵지만 대중을 위한 자비심은 이뿐만이 아니다. 섯달그뭄이면 쌀과 두부를 마을에 나눠주게 했다. 이 밖에도 사찰 주변에 유실수를 심는 등 주민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님들도 직접 경작활동을 통해 수행하게 했다. 1950년 3월에는 많은 비가 안 왔는데 멀쩡한 보가 터졌다. 만함스님은 3개월 내에 병고가 일어나겠다고 했다. 그해 6월 동족상자 내 한국전쟁이 터졌다. 화마에서 백양사 구애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가을 국군의 명령으로 모든 대중이 절을 비워야 했다. 하지만 만함스님은 떠나지 않았다. 운문함 등 산내 암자를 불태운 국군이 큰 절에도 들이닥쳤다. 빨치산 거점이 된다며 소각해야 한다고 했다. 천년 고찰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할 위기에 처했다. 만함스님은 절에 불을 지르려면 나부터 죽여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공비가 거할 수 있다고 불을 질러 백양사가 타버리면 소중한 문화재가 사라지고 국민들의 정신적 귀처가 없어져서야 되겠냐. 하지만 명령 집행을 앞세운 국군은 불을 놓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죽음을 두려워 안는 스님에게 감명받은 장교는 그러면 향적전이나 극락전만 태우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스님은 받아들릴 수 없었다. 정각들이 닿을 만큼 가까운데 한 곳에 불이 나면 도량 전체가 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절대 안 된다. 난감한 표정을 지은 장교는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추수가 끝나 절 마당에 쌓아놓은 볏짚을 향적전 대중방으로 옮기고 불을 댕겼다. 그들은 곧장 백양사를 빠져나갔다. 불났다는 소식에 마을에서 사람들이 달려왔다. 도착하니 만함 스님이 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서둘러 스님을 구한 주민들은 우리 부처님 타 죽는다며 울었다. 그러나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 없었다. 연목과 계곡에 물을 퍼서 불길을 잡기 시작했다. 가까스로 도량 전소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청빈한 삶을 보는 듯하다. 한편 만함 스님에게 감화받은 국군이 향적전에만 불을 놓은 직후 철수의 불길을 잡을 수 있도록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연기가 올라가게 하여 절의 불을 냈음을 상부에서 인지하도록 하는 한편 백양사를 곧바로 떠나 자연스럽게 봉쇄망을 풀어 주민들이 진화작업에 들어가도록 했다는 것이다. 순리와 화합 강조 스님은 누구보다 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제강정기 외색불교에 맞서 만해 석전 스님 등과 함께 임재종을 만들고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불교전문학교 이후 해와 전문 지금의 동국대 교장이 된 것도 그 때문이다. 당시 해인사 주지 이회광 등 친일파의 영향력이 확대될 때 해와 전문 학생들 앞에 섬만함 스님은 너희들이 푸처님 시은을 잊고 공부하는데 어찌하여 난리가 났는데도 모른 척 하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며 조선불교의 외색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양사 주지도 독신승만 소임을 살도록 원칙을 정한 것도 이 같은 원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해방 후 교단 갈등이 빚어지자 스님은 통탄했다. 비록 국토는 분단됐지만 우리 민족에게 서광이 비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졌는데 종단만 구태의 연함을 벗지 못하고 외정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피난한 중앙교무의 지금의 종회에 해당는 방한함 스님의 입적으로 후임 교정을 추대해야 했다. 다섯 명의 스님이 만함 스님을 만나 추대의 뜻을 전했다. 내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수락 못한다며 거절했지만 종단 구성원이 자신의 뜻을 따라 달라며 수락했다. 한함 스님에 이어 교정이 된 스님은 불국사에서 모임을 갖고 종명을 조계종으로 교원과 교정 명칭도 종원과 종정으로 바꾸는 등 혁신에 나섰다. 이 일은 중앙부터 시작됐다. 문제 있는 간부부터 물러나게 했다. 사찰을 값, 을, 병, 정 등 4등급으로 분류한 후 수행 토대 마련을 위해 총림 건설에도 나섰다. 백양사의 고불총림이 세워졌고 가야산, 해인총림, 통도사, 영축총림 등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화합과 순리로 원칙을 지키며 혁신을 하려던 뜻은 수용되지 않았다. 또 다시 백양사로 돌아왔다. 너 말고 먹을 놈이 있다. 만함스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영광 포교당에 머물던 수산스님이 백양사로 달려왔다. 창승스님이 오랫동안 만함스님 시봉을 들고 있었다. 방석 두 개와 군용 모포를 이불로 쓰는 모습을 보고 깨끗하고 좋은 이불을 드렸지만 만함스님은 불편하다며 사용하지 않고 입적 후 서홍스님을 통해 수산스님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청빈한 삶을 엿볼 수 있다. 수산스님이 찾아온 날 저녁 공양 때였다. 만함스님은 제도 갖다 주어라고 말했다. 공양아라는 소리로 아라들은 수산스님이 스님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라고 탑했다. 만함스님은 너 말고 먹을 놈이 있다며 손가락으로 지붕 쪽을 가리켰다. 방 한쪽 선반 위에 작은 그릇이 있어 그 안에 음식을 담아주니 쥐가 와서 먹는 게 아닌가. 만함스님은 저놈도 먹어야지 조용해. 그래야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어. 밥을 다 먹은 쥐는 그릇을 방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비록 사람들이 싫어하는 쥐였지만 스님의 자비심은 모든 생명에게 편견 없이 적용됐다. 만함스님 행장 1876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났다. 목포 정해원에서 만함스님을 시봉한 고불총림 방장 수산스님은 만함스님의 생신은 음력 1월 17일이 아니고 음력 1월 7일이라고 밝혔다. 1886년 백양사 치운도진 선사 문화로 출가 뜻을 밝히고 백양사 강원에서 환흥스님에게 사미과와 사집과를 이수했다. 이어 구함사에서 영호스님에게 사교과를 마치고 해인사에서 대교과, 선함사에서 수의과를 마쳤다. 23세 때 운문함에서 환흥스님에게 정강 받은 후 운문함, 청류함, 해인사 강백으로 후학을 지도했다. 스님은 운문선언에서 오하암거를 성만하는 등 선교를 겸비했다. 1916년 백양사주지 취임 후 중창불사로 지금의 가람을 읽었다. 평생 도제양성과 인제양성에 매진했으며 조선불교 외색화를 저지하는 정진을 계속했다. 생산불교를 주창해 전남여객버스회사, 동광유지회사 등을 설립 운영했다. 조선불교 교정과 조계종 종정을 역임하며 원흉살림을 추구했다. 1957년 1월 제자들과 차 한잔 나눠 마신 뒤 마지막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며 좌탈인 망했다. 세수 81세, 범납 71세였다. Jenden, 범납 21세, 범납 21세 전이feld 아웃ciliation, 범납 17세 초